맥스 크루즈 10만 키로 디페프 밑에 터진지 확인했습니다 차주분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탁송시켜야 중고차 샀네요 우리집이 바로 위에 사고가 났더만 이 차주분이 말리보 박살나가지고 폐차시키고 이 차에서 샀답니다 중고로 오늘 엔진홈, 미션홈, 브레콜 세가지 변화합니다 디페프가 살아있겠나 안 살아있겠나 열어보니까 살아있네 아 이거 참맛나잉 엔진홈에 한번 교환해볼게요 시커머치 중고차들이 중고차들 판매할때 차주분들 다 팔건데 그냥 타라 끝까지 타라 팔릴때까지 다 그래 파는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교환하여서 세척합니다 시커머치 시커머치 캡이 캡도 진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수 전류 제거하고 있습니다. 전류 제거 바깥니다 3개 4개 넣습니다 퀘스토어 깨睨다 줘? 세척했습니다 퀘스토어 레벨A 시동 끓었죠? 조금 더 떠났다가 레벨링 해볼게요 그다시 10m 올려드렸습니다 10m 올려드렸습니다 10m 올려드렸습니다 10m 올려드렸습니다 그릇에 면을 올려드렸습니다 네, 교환 완료됐습니다. 브레콜 깨끗하게 교환됐습니다.